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개념 강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평가원이 내는 수능 문제 20문제를 맞춰가지고 그 점수 가지고 대학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평가원이 지금까지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문제를 출제해 왔는지 이제 그걸 보고 분석을 해야지만이 올해 이제 수능에서 평가원이 어떤 문제를 낼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평가원이 내는 수능 문제를 우리 11월 16일에 보는 수능에서 가뿐하게 딱 우리 수능에 맞춰서 만점 맞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엄청난 기출 특강 엄기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참고로 서울대학교 지구학교육과 그래서 지구학을 가르치는데 가장 특화된 사람이에요. 우리 현재 메가스터디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치동 분당 목동에서 현장 단과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전타임 마감을 했고요.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현장 강의를 찾고 있고 온라인 강의를 찾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은 점수가 나와요.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되게 지구학을 잘하고 재미있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은 잘하고 재미있는 것도 결국은 점수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잘 나온 점수 가지고 대학을 가야 재미가 있는 거거든. 저의 역할은 딱 올해 11월 16일 날 여러분들이 수능 지구학을 봤을 때 돈도 말고 돌도 말고 딱 몇 개만 맞추게 하는 거 20개만 맞추게 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과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자 기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가원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평가원이 내는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평가원이 내는 시험 문제 유형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형화된 지금까지 자주 출제가 됐던 개념들 그리고 그 개념들이 어떻게 유형화돼서 출제가 되는 건지 그것들을 그냥 파편화시켜서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연도별 그리고 그거를 주제별로 모아서 보면은 어? 이러한 주제들은 항상 이러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출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20문제 중에서 딱 한 문제 정도만 기존의 패턴을 약간 살짝 벗어나는 신유형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 어? 되는 그 현재 경향이긴 한데 그 나머지 문제들은 기존에 출제가 됐던 패턴들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18에서 19문제들은 그러면은 평가원이 주로 중요하게 출제가 됐던 개념들 그게 어떻게 유형화돼가지고 자료 분석 혹은 단순 개념 물어보는 문제인지 아니면 계산 문제든지 실험 형태의 문제든지 그런 유형들을 묶어가지고 연습을 해보면요. 그냥 오래 보는 수능 시험지가 되게 여러분들하고 좀 익숙한 시험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문제 정도의 신유형 문제들은 그만큼 이제 새로운 자료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료 분석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들여서 어? 시험을 보는 시간에 시간을 들여서 그 자료를 해석을 하면은 충분히 문제를 맞출 확률들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럼 항상 기본적으로 18, 19문제에 익숙한 문제들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패턴화 시켜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얼른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나머지 한 문제에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주어진 자료에서 문제 30분 안에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니까 자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 만점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 특징을 보면은 간단하게 선생님 강의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남긴 얘기를 한번 좀 읽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엄영댄 선생님의 개념 강좌를 수강하지 않고 다른 교재나 강의로 개념을 정리한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다른 선생님의 개념 강의로 듣는다 하더라도 이 기출 강의에서는 평가원이 내는 문제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평가원의 함정이 빠지지 않고 올바른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선생님만의 방법론과 기출 분석 두 마리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보통 선생님이 개념 강의하고 기출 강의를 같이 병행시키는 형태로 선생님이 좀 수업을 듣게 학생들의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에게 개념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선생님만의 언어로 평가원이 내는 수능 문제의 형태를 정리를 해 드려요. 그럼 선생님만의 언어로 정리되는 이런 내용들을 문제의 선생님만의 언어로 같이 그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냥 여러분들 수험생들 저한테 수업을 듣는 우리 여러분들 선생님의 제자들의 어명대화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똑같이 제가 문제를 보고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 문제의 자료 분석 내용을 적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평가원이 어떤 난이도와 어떤 주제와 어떤 개념을 어떤 형태로 어떤 자료소로 출제를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수능 문제를 보면은 무조건 만점이 나옵니다.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여러분들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능 지구학 1에서 수능 지구학 1만 딱 제가 하는 정도의 제가 알고 있는 정도의 지식과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 그걸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은요. 평가원이 어떤 장난질을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빠지지 않고 만점 맞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개념 강의를 완강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는 학생들은 당연히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개념을 했던 언어로 지구학 1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채화 그리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실천에 적용되는 거잖아. 거기까지 쭉 같이 연결되는 선상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수강해도 손색이 없는 엄영교수님의 기출특강 추천합니다. 저도 추천합니다. 알겠어요? 저도 추천하니까. 자, 그래서 엄청난 기출특강은 일단 교재 구성은 크게 이제 두 권의 주교재와 부교재로 좀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교재는 일단 2023년, 그러니까 이제 개정되고 나서 이제 3년 동안에 2020년, 2021년, 2022년 연도별로 이제 좀 교재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각 연도별로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앞에 우리 지구학 1을 제일 먼저 공부하면 대륙이동서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우주론까지 나오잖아. 그죠? 표준 우주모형 해가지고 그 우주론까지 주제별로 단원별로 이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묶여지거든. 그럼 이게 평가원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가원 문제하고 이제 교육청 문제가 있는데 2020년, 2021년은 좀 이제 중요 문제 위주로 이제 1년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평가원 3개, 교육청 4개에서 총 7개, 140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2020년하고 2021년은 아주 간단한 기본형 문제들은 좀 빼놓고 한 100문제 정도로 구성을 했는데 2022년은 아예 140문제를 다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좀 다 기출문제 풀어보자 싶어서 2022년은 선생님이 기출문제 140문제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별로 이제 교재가 이제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기출문제는 항상 분석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 그림과 자료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손글씨로 선생님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걸 풀겠다라고 과정을 선생님이 손글씨로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글씨가 썩 예쁘진 않을 겁니다. 제 글씨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쁨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쓴 내용, 제가 풀어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손글씨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해설도 좀 자세하게 수록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출문제는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좋기 때문에 원래 이제 본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다시 기형, 니은, 디귿, 선지를 없애고 OX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호판단을 해보도록 부교재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기출 OX 형태로 재구성을 해놨고요. 재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은 그냥 지구학 수험생이면 모두 들으세요. 기출은 과거는 현재를 볼 수 있는 거울이거든. 그러니까 기출분석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런 기출문제 강의들을 어떻게 문제 분석하고 위용화시켜가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는지 그래서 수능 지구학을 처음 선택하거나 기출학습을 한 권으로 끝내고 싶거나 언빌리버블 개념완성 수강생이거나 아니면 지구학 선택자들 모두 다 가능한 시간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기출분석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강의 구성은 총 이제 50강 내라고 돼 있는데 2020년, 2021년 기출 강의는 이미 촬영된 상태로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2023학년도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2022년이죠. 2022년 기출문제 140문제만 추가로 새롭게 신규로 촬영이 돼서 여러분들 강의가 올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평가원, 6구평가원과 수능 60문제 그리고 교육청 80문제에서 140문항을 모두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2022학년, 그러니까 2021년하고 2020년 개정전 기출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미 다 촬영이 된 상태로 올라가가지고 올해 새롭게 2022년 기출문제만 추가로 촬영을 해서 거기에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구성은 기출분석서 보면 챕터 1, 2, 3 그래서 개정전, 개정되고 난 3년간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교재 형태를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전 기출은 사실 이제 필요한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정전 기출은 그 전에 약 10년 정도의 문제들 중에서 개정되고 나서 이제 현재 지구과학에 필요한 내용들만 뽑아가지고 작년까지는 선생님이 교재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이제 계속 기출이 좀 쌓이다 보니까 교재가 너무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전 기출은 강의는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전 기출은 이제 PDF 형태로 파일로 여러분들 첨부자료를 드릴 거예요. 개정전 기출은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했던 기출분석서 본교재 이외에 OX문제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도록 기출 OX문제가 추가적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풀이는 기본적으로 문제 풀어보시고 선생님의 문제 풀이하고 여러분들이 풀었던 과정을 비교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출 OX를 형태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래서 강의 듣기 전에 먼저 문제 풀이 한 번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내용 확인 그다음에 기출 OX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 이 한 번을 통해서 세 번의 기출을 좀 반복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구성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출이라고 하는 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기출 문제는 좀 쉬운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기출 문제를 풀 만큼의 개념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기출은 결국은 우리들이 도달해야 되는 수능 레벨의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레벨에 도달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개념이 가장 신선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그래서 방학 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개념 강의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개념 강의 진행하면서 그 진도에 맞춰서 기출 강의를 같이 풀어보세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서 그중에 좀 약간 킬러급의 고난도 문제가 있는 것들은 바로 바로 내 걸로 만들어지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실력이 계속 숙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아 이거 딱 문제 보자마자 아 이거 몇 년도에 몇 번 문제인데 아는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딱 문제 보자마자 자료 구성 형태 보고 이런 정리 이렇게 문제 풀이가 자료가 해석이 되는 거구나. 그럼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실력이 된 거예요. 보자마자 답이 나오면은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 정도가 되도록 기출은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빌러블 개념 완성 강의와 엄기출 강의를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듣고 내용을 정리하면은 시너지가 이렇게 배로 나올 겁니다. 같이 진행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현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현장 단과는 개념 완성 강의 진행이 되면서 기출 강의를 현장 학생들은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좋다. 베스트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지구학 수험생 여러분들 올해 수능 지구학도 믿고 듣는 어명대생과 같이 이 엄기출을 언빌러블 개념 완성과 같이 진행하면은 기출 문제와 기출 내용들의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올해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예측을 해서 이미 우리는 수능을 봐본 상태에서 수능 시험을 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기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우리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죠.